양지역에 있는 임병주 산동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로 건물을 올린 곳이에요 지금 다시 봐도 이 건물이 꽤 큰 편이네요 칼국수는 11,000원 칼국수 가격으로 생각하면 약간 비싸지만 면이랑 국물 리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김치 칼국수나 설렁탕이나 요즘은 김치나 무가 맛있어야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양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뭐 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게 부족하면 리필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바지락도 상태가 괜찮아서 잎들을 잘 벌리고 있고 국물도 깔끔해요 면도 적당히 식감이 있고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만두 만두도 괜찮아요